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논술로 대학가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크게 쇼킹한 뉴스가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논술에서 수능체제를 없앤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논술로 대학가기 프로그램은 연세대를 포함해서 기존의 한양대 그리고 수능최저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 기준으로 논술로 대학가기 각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로 대학가기 기준으로는 심지어 학생부 반영도 없다. 아예 학생부도 없이 논술 100%인 대학이 있고 학생부 20% 미비하게 반영하는데 사실 이 20% 중에서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20%가 있고 약간의 영향력 있는 20%가 있어요. 그리고 30% 학생부 무시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생부 40% 착실한 학생에다가 논술까지입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이 기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반영도 없다. 오로지 논술 100% 이 기준입니다. 2020학년도 바로 논술전형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리고 전체 입시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던 바로 논술 100% 연세대 서울 캠퍼스 논술전형이죠. 오히려 원주 캠퍼스는 논술전형이 수능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연세대 서울 캠퍼스 논술전형에서 수능체제가 없어졌다. 따라서 연세대는 이것을 기준으로 연세대의 모든 수시전형에서 수능체제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게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구나 일부 대학들은 학생부를 얼마 정도 요구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논술 100%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서울 캠퍼스 논술전형은 지금 현재 고3들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을 들어가서 반수를 준비하는 반수생들이 있는데 반수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려고 반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재학생들 즉 나는 지금 있는 대학에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닐 거다. 그렇지만 내가 연대로 트랜스퍼 한다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보겠다. 이와 같은 수험생들은 반수 수험생이 아니라 대학교 재학생 수험생들이에요. 지금 연세대 논술 100%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로 대학교 재학생들의 수험생화라는 부분이고 심지어 10만 명이 지원할 거다. 10만 양병설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좀 과장된 보도고요. 어쨌든 연세대 서울 캠퍼스 논술전형 기준으로 해서 100% 논술로 대학 가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벌써부터 많은 학생들이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 반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대학교 재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수능 볼 자신 없다는 거죠. 너무 수능에 지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논술만 보면 가겠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동안에 충분한 교양. 그리고 또 자연계 학생들은 특히 수학과학에 대한 지식들을 보다 더 체계화시켜서 논술을 보기 때문에 연세대 논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학생부 반영 안 되고 수능 반영 안 되고 오로지 내가 논술로 연세대 갈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지금의 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로 트랜스퍼 하겠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경쟁률 부분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의외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대만큼은 논술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뽑죠. 그래서 논술로 대학 가기 중에서 연세대 의대는 불가능합니다. 수능체제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의대를 논술전형에서 작년까지 뽑고 수능체제 마치라 그랬는데 수능체제 없애면서 의대도 없앤 거예요. 의대도 없어. 그런데 좀 독특하게 또 의대는 폐지됐는데 치의외과는 또 연대 치의외과는 수능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논술전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보기 부담스럽지만 내가 꼭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논술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연세대 의외과 전형 지원은 불가능하고 치의외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로 교과 내신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의 내신이 논술 100%에 전혀 반영이 안 되냐. 전혀 반영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동점자 발생했었을 때 그때 비교과는 반영 안 하고 교과만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로 반영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동점자 발생했을 때의 그 기준을 학생부 교과로 하겠다. 이 의미지 교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세대는 논술 100%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논술로 대학 가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교과 내신은 낮은데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논술을 잘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이미 재학생들 중에서도 상당한 글쓰기와 또 연대가 요구하는 고와 같은 다면 사고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 이 부분과에 대해서 논술 100%로 도전하는 학생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싶습니다. 정말 연대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쇼킹한 전형이 연대 논술 100%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기 있었던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작년까지 한양대 권국대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권국대가 논술로 대학 가기에서 빠졌어요. 수능 최저를 적용을 시킵니다. 2020학년 전부터. 그러면 작년도에 서울의 주요 대학의 한양대랑 권국대가 주로 타겟이 되었는데 권국대가 빠진 대신에 연세대가 수능 100%로 들어왔다. 한양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양대는 학생부 20% 반영인데 실질적으로 교과 20% 반영하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이 학생부 교과 20%를. 그런데 학생부 종합 20%는 얘기가 달라요. 즉 특히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를 전혀 반영 안 하고 오로지 비교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역시 연세대 학생부 반영 전형 없다. 논술 100%의 연세대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이랑 그리고 학생부 반영합니다마는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20%의 논술 80% 얘기는 연세대 논술 100%나 한양대 학생부 종합 20% 논술 80%나 그 성격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논술을 준비해서 수능 없이 논술로 대학 가기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은 연세대와 한양대를 같이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데 유형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자연계의 기본적인 수학과학 논리 부분 것은 같겠지만 한양대는 인문논술이랑 상경계 논술이 또 구별되어져 있다는 그런 특징이고요. 물론 연세대도 인문이랑 사회계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글 쓰는 방향이나 출제 경향이나 제시문의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공통점은 둘 다 교과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좀 안 좋았던 졸업생들 또 지금 현재 고3들 중에서도 노릴 수 있는 변형인데 사실은 정말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정말 고도의 글쓰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한양대 합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세대 합격에 맞는 학생들이 있고 한양대에 많이 보고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연세대의 창의적 글쓰기와 다면사고적 능력 부분 거랑 한양대에서 요구하는 깊이 있는 지식의 논술 글쓰기 부분 것은 구별되어지기 때문이죠. 이와 간에 한양대 논술 전형은 논술시험이 세분화되어져 있다. 그래서 인문논술 그리고 상경계의 인문논술과 수리나 영역 특히 이제 확률통계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것을 가지고서 경영학에 필요한 증사결정이론 또 확률이론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많이 나오고요. 전반적인 경영학도 경제학 관련되는 논술이 별도로 출제된다. 이 부분 것은 연세대 논술이랑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수리 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계 논술이 세분화되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학생부 종합 20% 반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연대 논술은 봤듯이 학생부 교과 없이 논술 100%인데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 20%가 들어가 있어 뭔가 찜찜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것이 한양대에서 제시한 논술 전형의 내신 반영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상 전형 논술을 기준으로 하는 한양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은 평가 기준이 학생부 교육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교 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 즉 교과 영역이 반영이 안 돼.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학생부 교과 내신 미반영, 필요시 관련 계열 교과 이수만 확인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부 교과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오로지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교 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평가한다. 보통 일반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평가도 교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비교과를 반영하는데 교과 배제하고 비교과 이주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과 20%, 논술 80%지만은 거의 논술 100%로 봐도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비교과 활동이 아주 풍성하고 또 수상경력도 풍부한 학생은 유리한 입장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논술고사 성적에 맞는 바로 논술고사 성적 기례하는 학생부 종합성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쨌든 논술전형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한양대 반영 방법은 교과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논술 위주로 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의외과는 뽑지 않고 치의외과는 논술 100%로 뽑았어요. 한양대는 논술 80%, 비교과 학생부 20% 기준으로 의외과도 뽑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의대들은 인하대도 마찬가지고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일반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의대만 수능 최저를 아주 높게 책정을 해놓는데 한양대는 의대마저도 논술전형에서 정말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과 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 없이 한양대는 논술 80%, 학생부 비교과 20% 가지고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경영학과가 특징인데 경영학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문논술도 아니고 자연 논술도 아니고 상경계 논술을 보는데 이 상경계 논술 기준으로 25명을 모집하고 파이낸스 경영학과 5명 그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자연계열 기준으로 9명을 경영학과에서 모집하고 있다. 경영학과 상경계열은 문과지만은 논술로 대학가기 프로그램에서 이과 논술 즉 수리, 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출제되어지는 자연계 논술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9명을 상경계열 경영학과를 뽑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전용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상경계 논술을 봐가지고 문과학생 25명도 들어오고 이과학생 자연 논술을 봐가지고 9명도 들어온다 이 말이죠. 다만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상경계 논술로만 봐야 됩니다. 자연계에서는 논술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도 9명을 뽑고 있다. 이것이 한양대 논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세대 논술 100%랑 한양대 학생부종합 20%, 논술 80%는 거의 반영하는 그 기준 자체는 비슷하다. 왜? 여기에 교과 20%가 아니라 비교과 20%이기 때문에 논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양대 논술로 대학 가기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이번에 연세대 논술 부분 거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좋은 유형의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양대 논술 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학생부 20%인데 교과 20%를 반영해요. 그래서 교과 20%를 반영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신을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80%에 비하면 미비하지만은 그 부분이 바로 아주대 논술 우수자 전용입니다. 아주대 논술 우수자 전용은 학생부의 비교과 말고 교과 20%에 논술 80%니까 교과가 그래도 조금은 반영한 부분인데 전체 비중은 높지 않아요. 논술 80%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대 논술 우수자가 그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봤듯이 한양대 논술 전용에서 의외과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마는 아주대는 의외과만큼 다른 학과들은 논술 전용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없지만은 의외과만은 4개 형역 등급합이 무려 5 이내에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논술에서 아예 의외과를 안 뽑고 치의외과를 뽑고 있으니까 수능 최저 없고요. 한양대는 의외과를 뽑고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지만은 아주대는 의외과를 논술 전용으로 뽑고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학안에 지금 있는 대학들 기준으로는 연세대는 특히 그렇고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교과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주대는 약간의 교과가 작용하고 있다. 20% 정도니까 교과가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주대 논술 정도는 시원해 볼 만합니다. 이제 30%입니다. 학생부 30% 반영은 사실은 교과 30%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부터는 논술 70%라고 하더라도 교과 내신 벌써 4등급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3등급 대학생도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죠? 네. 물론 논술은 완벽하게 잘 쓴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 30% 극복할 수 있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위에 있는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아주대가 더 유리한 상황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 특히 대치동 논술 학원들의 광고 보면은 5등급 이하의 학생이 학생부 교과 30% 반영하지만 논술을 완벽하게 합격했다라고 애드버타이즈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학생이 전체의 표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30% 되면은 일단은 4등급 미만 학생들 기준으로는 무시 못할 정도의 비중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물론 4등급 미만 학생이 30% 부분 것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만치 않게 논술 70%에서 완벽하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봤듯이 학생부 교과 30%, 논술 70% 때 그 교과 30%의 학생부 교과만 그야말로 100%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학생부 반영이지만은 교과 말고 비교과의 출결봉사 40%를 반영하는 이제 그러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교과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학생부 30%, 논술 70% 그렇게 되고 여기 와서 학생부 교과 100%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부 30%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교과 100%로 30%를 구성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학생부 교과 60, 출결 40을 기준으로 해서 이 30%를 구성하는 대학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학은 보세요. 학생부 30%를 반영하는데 그 30% 중에 60%가 교과니까 3 곱하기 6 하면은 18%죠. 18%가 학생부 교과 반영이고 그리고 나머지 30, 40 곱하면은 12%죠. 12%는 출결봉사다. 이런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학생부 교과는 18% 반영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는 아주대보다 유리합니다. 교과 기준으로는. 자, 그런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야말로 교과 100%면은 통째로 학생부 교과 30%를 다 반영하겠다 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만 100%. 여기 있는 대학이 항공대 논술우수자, 인하대 논술우수자, 한국외대 글로벌 논술전형, 가톨릭대 논술전형 이렇게 4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공대 논술우수자 전형. 항공대 논술은 바로 이학이 있고 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유형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입문이 있고요. 그래서 항공대도 30% 교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4등급의 안에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내가 특목고고 자사고기 때문에 나는 정말 논술 잘하고 내 실력에 비해서 교과가 4등급 미만으로 가 있다. 그리고 4등급 이하지만은 일반고 학생들의 1, 2등급 이상의 실력이다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교과 100%, 학생부 교과만 100% 기준으로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물론 합격 케이스가 간혹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4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도전해야 될 겁니다. 항공대 논술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인하대 논술우수자 있고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논술전형이 있고 가톨릭대 논술전형이 있습니다. 수능을 일단 안 보니까 그래도 교과 내신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대학들이죠. 항공대는 이제 항공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고 특히 항공기계공학과라든지 항공문항 좋은 학과들 많이 있습니다. 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가톨릭대 논술전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인하대 논술우수자에서는 의대가 있죠. 인하대 의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대도 그러했듯이 인하대도 의대만큼은 수능체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어수학과 영어과학 두 과목 해가지고 서 3개 영역이 각 1등급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 의대만큼은 수능 없이 논술로 대학 간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가 30% 중에서 교과 60% 즉 그렇게 따지면 교과만 18% 순수하게 반영되어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다름 아닌 서울과기대 논술전형입니다. 작년에도 서울과기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와서 논술 대비를 미리 여름방학서부터 했었는데 이 학생들은 그래도 출결 봉사가 40% 비교과 40% 있으니까 순수한 교과 반영은 18%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대보다도 교과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없이 논술로 대학 간다 학생부 반영 비율 30%를 가지고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무려 40% 특히 저기서 교과 40%를 반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는 3등급 이내 그리고 여기는 4등급 이내 학생이 여기는 학생부 등급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내가 논술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학생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신 30%냐 40%냐 또 20%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교과 내신을 확인하고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낮춘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을 높인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자원에서 논술로 대학 가기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형입니다. 40%를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다 일괄 합산이었어요. 학생부 교과 20% 또 30% 40% 플러스 논술 80% 70% 60% 이런 식으로 일괄 합산 전형인데 여기서는 40% 반영하는 데 2단계 전형인 대학이 있어요. 2단계 전형인 대학 먼저 한번 보면 바로 1단계에서 논술 100%로 4배수를 뽑습니다. 일단 내신 안 봅니다. 그냥 논술 100%로 4배수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먼저 받고 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배수에 못 듣는 학생은 1차 불합격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4배수 논술로 봐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은 그냥 난 1차 붙었다.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는 이 대학 마음이에요. 이 대학은 서울 실입됩니다. 어떻게 뽑느냐. 그 학생들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를 네이스로 확인해가지고 학생부 교과 40% 논술 60%를 확인하는 거죠. 일단은 논술로 먼저 4배수를 뽑는다는 점에서 논술 우수자가 되고 그리고 또 교과 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이때 교과 반영은 전교과 반영이고 그 전형이 바로 서울 실입대 논술 전형이다. 다른 모든 대학은 일괄 합산인데 실입대만 1단계 논술 2단계 논술 플러스 학생부 교과 40%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술만 잘 쓰면 1단계는 붙겠죠. 어차피 교과 안 보니까요. 그렇지만 2단계 가서 무려 교과 40%가 반영된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다음 일괄 합산 전형으로 역시 교과 40% 논술 60%가 있고요. 교과를 반영하는데 교과 80%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교과 40% 논술 60% 그리고 그 교과는 교과만 100%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학의 교과가 40%인데 그 교과만 100%니까 그야말로 40%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경기대 논술고사 우수자 당국대 죽전 논술 우수자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텍 일반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 일반 전형입니다. 이것을 흔히 한기교라고 하고요. 여기를 한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기교 코리아텍 일반 전형 논술이랑 그리고 한산기 일반 전형 논술은 학생부 온전하게 교과만 100%, 40%를 순수하게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학생부가 말씀드렸듯이 3등급 이내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80인데 비교과 20%가 묻어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학생부 교과의 40% 중에서 교과 80%니까 학생부 교과의 실질 반영률은 32%고요. 그리고 출결과 봉사가 20%니까 나머지 8%는 비교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 학생부 교과 반영, 나머지 8%가 학생부 비교과 반영하는 대학이 바로 광운대 논술 우수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광운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 교과 30% 대학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과 8%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부분과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최저 다 없어요. 지금 수능 최저 없이 논술로 대학 가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유독 딱 한 개 대학이 일괄합산이 아닌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은 1단계 논술 100%에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논술 60%, 학생부 40%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학생부는 전교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은 쉬우나 교과 내신 약한 학생이 2단계에서 무려 4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학생부 교과를 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수능 없이 가는 논술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2단계 전형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일괄합산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이 이렇게 일괄합산을 하고 있는 대학이 순서대로 보면 아예 논술 100%, 학생부 교과 없이 논술 100%가 연세대 서울 캠퍼스 그 기준이고 동점자만 교과 내신이 반영되니까 오로지 논술 100%, 그 다음에 한양대가 있었죠. 한양대가 논술 80%에 비교과 20%고 그리고 각각의 논술이 세분화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20%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20% 반영하는 아주대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0%이지만은 여기 보면 학생부 30, 논술 70이죠. 서울과기대가 있습니다. 서울과기대는 교과가 60, 비교과 40이다 보니까 바로 교과 6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부 교과 반영은 30%, 60%이기 때문에 18%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 반영이 가장 적은 대학 1위 연세대 2위 한양대 그리고 세 번째가 서울과기대 그 다음에 아주대가 네 번째로 20%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30%를 반영하고 있는데 가톨릭대 30%, 인하대 30%,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항공대 각각 3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정말 그래도 교과 내신이 3등급 이내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걸 추천하는 대학이 40%, 학생부 40% 반영되는 경기대, 광운대, 당국대, 죽정 캠퍼스 그리고 또 항기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나 한국산업기술대가 학생부 40%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논술로 대학 가기 프로그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가 없고 6개 대학으로 한정돼야 되고 그리고 6개 대학 중에서도 내 교과 내신에 맞는 대학은 어딘지 그리고 또 그 논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그렇게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능 최저 없이 논술로 대학 가기의 전형 요소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논술의 구체적인 유형 그리고 어떤 논술 유형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번 강의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